여러분 안녕하세요. 흔한 엄마 왕언니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쌍둥이가 지금 8세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작년에 입학을 막 앞둔 시점에서 내가 이제까지 이런 걸 가르쳤어야 되나? 이런 걸 못해서 어떡하지? 학교 가면 정말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금 7세인 엄마들 역시 저처럼 이런 걱정과 불안, 초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저희 아이들이 학교 생활했던 것들 그리고 1년 동안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엄마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런 팁들도 준비를 같이 했는데 이런 정보를 옆집 엄마한테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친구들한테 만날 때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물어보기에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방대한 정보 그리고 1년 치를 조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2학년께 굉장히 절실히 아쉽긴 합니다만 제가 겪어온 것을 좀 알려주자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렇게 1년치 자료를 한번 문서로 만들어 봤는데 초등 입학 준비, 초등 1학년 미리 알기 1년의 내용을 모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진짜 궁금하실 내용인데 옆집 친구는 얼만큼 하고 있을까? 반친구들은 우리 아이보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했던 거 아닐까? 또는 2학기쯤 됐을 때 우리 아이가 이 정도면 잘 따라가고 있는 걸까? 여러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학교에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공개 수업 말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는데 실제로 했던 아이들의 아웃풋을 보면 아 이런 정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아이가 직접 적었던 알림장, 독서로, 일기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1년치라서 좀 많아서 제가 한 영상으로 다 담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나눠서 몇 편에 걸쳐서 주제를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년 동안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초등학교 입학 준비 전 이야기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된 정보는 아니고 그리고 약간 감성적인 거 아니면 일반적인 것들은 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꼭 알고 싶었던 부분들은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2학년이 될 저희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1학년이면 요러 요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면 좋다라는 것들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입학 전 준비해둬야 할 것에 대한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빼고요. 먼저 첫 번째 예방접종 완료 및 완료 확인 이게 뭐냐면 입학식 바로 다음에 내야 될 건데요. 그동안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예방접종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 해안 것들이 예방접종이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예방접종 도우미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이 해당 병원에 전화를 해서 아 이날 우리가 접종을 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네요. 등록해 주세요. 라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내역 조회를 해보시면 누락된 것들이 확인이 되고 누락된 것들을 직접 올려서 모두 다 내역에 맞게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따로 예방접종한 기록들을 내라고 종이를 나눠주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접종해야 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접종한 것들이 빠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초반에 준비물이 좀 있어요. 입학을 했으니까 이제 가방 얼마 전에 제가 학용품에 대한 영상은 따로 올려놨는데 기본 학용품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신주머니, 실내와 학교에다 두고 쓸 칫솔, 치아, 그리고 치카 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구류는 미리 사실 사지 않아도 학교 앞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각 밤마다 요구사항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는 어떻게 준비해주세요? 뭐 색연필은 몇 색으로 해주세요? 뭐 크레파스는 몇 색깔로 해주세요? 그리고 뭐 돌려쓰는 색연필을 사주세요? 뭐 깎아쓰는 색연필을 사주세요? 이렇게 구체화돼서 선생님들이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교경에 맞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크게 우려하시지는 않아도 돼요. 그때 가서 준비를 해도 별로 늦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럼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제공해주느냐?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원되죠. 그리고 준비물의 일부가 나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색종이나 알림장 공채, 독서록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 학교는 사실 독서록이라고 불리는 책을 아예 이렇게 독서기록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노트에 쓰지 않고 학교에서 제작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작한 노트를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이 앱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엄마들에게 문자로 보내주거나 전화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쓰는 공통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깔게 해서 공지, 알림, 아니면 그날의 식단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선생님께서 주 1회 주간 학습 그 주에 뭔가 배울 것들을 이제 그 전주에 말하자면 다음 주 것들을 미리 알려주는 주간 학습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 안내에 대한 것도 알림이를 깔면 매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시간 개념입니다. 특히 유치원은 좀 등교 시간이 늦는 경우가 많잖아요. 9시도 있고 직장인 엄마 같은 경우는 조금 이른 시간에 가기도 하고 또 10시까지 등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는 이제 정확히 등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작을 9시 하기 전에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40분에서 50분 안에 등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침이 자주 내려와요. 그 이유가 담임선생님이 혹시 뭔가 나와 계시지 않을 때 아이들이 오면 그때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가야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시간 개념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약속에 대한 거. 평소에도 이제 약속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겠지만 약속에 대한 걸 좀 더 철저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1학년 2학기가 되면 시계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후에 나올 시계에 대한 거를 집에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 작은 바늘이 1회가 있으니까 1시 그리고 긴 바늘이 6회가 있구나. 1시 30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아이한테 알려주고 작은 바늘, 긴 바늘의 상관관계라든지 아니면 몇 시가 되면 아이가 대강 이런 거를 하구나 라고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7시 반에 일어나면 아 7시 반에 내가 일어나면 학교는 1시간 뒤에 가야 하구나 이런 정도를 계속 알려주시면 좋아요. 한 1년 정도 저는 가르쳤는데 그 정도 가르치니까 2학기 때 시계보기가 이제 수학에 나오거든요. 그 시계보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시간 개념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핸드폰을 어떻게 할 것일까 뭐 워치폰을 할 것인가 아니면 투지폰을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직장맘인 경우에는 사실 핸드폰을 조금 전음맘보다는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없어도 또 생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핸드폰을 해서 아이에게 주지 마시고 시간 개념을 좀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스케줄이 잡혔는데 뭔가 핸드폰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안전산 이용으로 꼭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핸드폰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 가급적이면 핸드폰 없이 한번 생활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1학년 아이들이 자기 물건들을 잘 못 챙기거든요. 근데 핸드폰도 또 하나의 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렇게 이제 색처럼 매서 핸드폰을 넣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근데 1학년 1학기 때는 특히 자기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와요. 그리고 그 핸드폰도 학교에 들어가면 끄고 들어가야 되고 학교에 나올 때 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왔을 때 혹시 엄마랑 꼭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럼 연락망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핸드폰은 없어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면 아 학교 미술학원 가서 엄마한테 꼭 전화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 아이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샌드본은 조금 천천히 결정하시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월 입학 전인 2월에 지금이 이제 12월, 1월 이때인데 2월까지 해보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취약통지서가 오잖아요. 저는 사실 취약통지서 봤고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만큼 키웠구나 라는 마음도 있고 이제 학교 가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잘해낼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취약통지서가 오면 이제 배정된 학교에 아이 손을 잡고 입학 시전에 미리 가봅니다. 특히 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에는 좀 걸어서 가볼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걸어서 아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고 이쪽으로 가면 우리 학교가 나오는구나 거리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학교에 미리 가서 혹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수업이 일정 시간 다 끝나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경우는 아 제가 이제 곧 입학하는데 아이랑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보안관 선생님이 뭐 들어가 보세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셔서 화장실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아이가 화장실이 좀 불편해서 안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전반을 둘러보고 어 너네 학교가 이렇게 좋구나 뭐 여기 어 이런 것도 있어 철봉도 있어 운동장 이렇게 넓어? 진짜 유치원이랑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유치원 때는 친구 수가 이만큼 되는데 학교는 어 이렇게 많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주면 좋고요. 몇 번 이렇게 가보면 아이가 입학식 날도 좀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입학식 전에 학교를 미리 가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단어 중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교실 그리고 물건 이름들 뭐 연필, 지우개 그리고 독서로, 일기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집에서 이렇게 써보시게 하시면 좋아요. 한글을 요새는 사실 대부분 떼고 오거든요. 안 떼고 오는 친구가 완전히 안 떼는 친구는 사실 한, 둘 정도 반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한글을 어느 정도는 떼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좀 아 못했다 내가 그렇다고 너무 초조하실 필요는 없고 한글 차수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시간 동안 한글 학습을 하거든요. 그때 좀 집중해서 하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한글을 어느 정도 안다면 한글 단어 중에 자주 나올 단어들을 좀 연습하게 하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 때랑 달리 옷이 좀 달라져요. 아이가 특히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막 7세때 공주품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8세때는 생각보다 별로 입지 않아요. 왜냐? 친구들이 조금 너 공주야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아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그런 옷을 입으면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트레이닝복 같은 것들을 권장해요. 체육활동 있는 날은 특히 뭐 이렇게 편한 옷을 입으세요. 운동화를 신으세요. 이런 날이 많은데 여자아이지만 이제는 좀 원피스 같은 것들은 자주 안 입게 되고 좀 바지나 아니면 이렇게 치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피스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들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혹시 그런 옷이 별로 없다면 좀 편한 옷 활동하기 편한 옷들을 미리 2월에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앉아서 아이들이 식판을 옮길 일이 별로 없는데 학교에서는 반에서 자기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판으로 자기가 이렇게 받아야 하거든요. 급식 형태로 뭔가 밥, 국 이런 걸 받아야 하는데 잡는 것이 좀 어설프거나 뭔가를 잡고 걸을 때 혹시 자주 넘어지거나 그런 친구라면 집에서 쟁반에 물이랑 뭐 이제 밥 이런 것들 좀 올려서 이렇게 다니면서 흔들리지 않게 간단하게 연습하면 아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맞배기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미리 알기에서 뭔가 준비하면 좋을 것들과 2월에 했으면 좋을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팁으로 올려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편에서는 1학년 월별 주요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행사 때 요런 팁이 좋습니다. 라고 핵심적인 팁을 드릴 거예요. 특히 3월은 정말 바쁜데 그 3월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일 그리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몰라서 모든 행사를 사실 다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특히 직장 엄마인 경우에는 그 모든 행사를 참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참석했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